캘리포니아주에서 치러지게 되는 2020년 대선 예비선거일이 3월 3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2020 대선의 주요 판세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국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 정확히 1년 뒤인 2020년 3월 3일 대통령 예비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때마다 매 6월에 치러지는 예비선거를 올해부터 3월로 앞당겨 치르는 법안에 최종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대선 예비선거가 다른 주에 비해 늦게 치러지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2020년 내년 대선에서 캘리포니아주가 3월 3일로 예비선거일을 앞당김에 따라 대선에 주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편 투표 신청 유권자는 내년 2월 3월이면 이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